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행신은 10주의 몇 번째에 배대해 놨나요? 네 번째 생기주에 배대를 해놨습니다 생기주에 배대한 것은 청량국사의 의견이죠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족행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인수 족행신가 이름 보세요 보배로 인치는 보배인 황제 옥세 같은 건 이게 뭐라 하죠? 점철성검이라 만졌다 하면 쎘던 거리도 뭐가 된다? 금이 된다 이거야 이런 걸 뭐라 하죠? 흔히 마이더스의 손이라 하죠 어떤 사람은 만졌다 하면 쫄딱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너는 만졌다 하면 뭐든지 작품도 그냥 이상하게 되고 누구는 만졌다 하면 모든 게 명품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만졌다 하면 칼국수도 보통 사람 하는 거 국수도 맛이 다르고 김치도 맛이 다르다 보인수 족행신가 연화광 족행신가 연화 연화는 우리 흔히 여기서 하암에서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암에서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연화라고 나오는 것은 묘정입니다 묘정 철염상정 우리 흔히 세속에 처하더라도 속되게 살더라도 절대 물들지 않는다 지장보살이 지옥 가더라도 지옥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 어디 가셨노? 이러면 어디 갔다 해야 제일 자랑해요 지옥 갔습니다 뜻이 어떠하냐 우리 스님의 지옥 고통은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그것도 서장에 나오죠 은사선생님 49제 마치고 어디 가셨냐고 스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지옥 가셨다 그 뜻이 어떠하십니까? 펄펄 끓는 용광 눈물을 벌컬펄컥 마시고도 해바닥 하나 안 다치고 지옥에 그냥 도산 칼산 지옥에 가더라도 아무리 찔러대도 아픈 거 하나 없다 왜 그렇죠?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라 우리 스님은 근본 번대를 다 소멸하신 분이라서 어디에 가든지 처처가 안락국입니다 지옥 가더라도 그 양반만큼 가야 돼요 부처님한테 달게 됐다가 재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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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재받았다는 지옥에 있으면서 부처님 오라 하니까 안 간다 왜 안 가냐? 부처님이 내 있는데 오실 분이 없으면 나도 부처님한테 갈 분이 없다 부처님 보고 오시라 해라 하유 그럼 못 듣게 얘기한다 그 정도 된 사람을 우리 선방에서는 수자라고 한다 하죠 공부할 만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 된 사람들은 범이 됐으면 생기나 잡으면 범위가 그게 고양이지 중이 돼서 하원경을 안 잡으면 이게 쪼잔한 거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대경을 먹어야죠 우리가 요왕벌은 한 번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죠 일벌이나 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마요 요왕벌은 한 번 집을 떠나버리면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어릴 때 방장선생님이 큰절에서 살면서 범문을 하시는데 요원은 공부 좀 된 사람들 위해서 이번 철은 범문을 할게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왔다 여기 말씀하시고 요왕벌 범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찌리다 찔리더라고 얼마나 이렇게 쪼잔하게 살았는지 성냥개미 몇 개 가지고 기둥새 올라가 달게 들었으니까 속에 머리가 있겠어요 여기 연하광 족행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지혜강명으로 올바르게 사는 정신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청정 화계 족행신이라 앞에 묘정이라 하면 여기는 청정이라 허공청정처럼 아무리 강력한 본드로 붙여도 달라붙지 않는 그런 화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기롭고 찬란하고 청정한 그러한 족행신과 그 다음에 섭재성견 모든 성견이란 성견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중선을 봉행하는 족행신 족행신 자체가 모든 바람일행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이름을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섭재성견 성견 어디 입법개품가면 성견비구 성견자재 주동자가 아니고 성견자재주동자인데 성견비구 자재주동자인데 우리는 약찬기 할 때 뭐라 하죠 성견자재주동자 무슨 주동자인지 자재주동자는 모래알을 다 시알려버리잖아 모래알을 이야 대단해 성견비구는 어디에서 할까요 성견비구가 성견은 잘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잘 본다는 말 아닙니까 잘 보면 눈이 몇 개 돼야 되게요 사망국에서 하신다 그럼 성견비구 어디에 나온다 입법개품 바수밀다는 몸파는 여자잖아요 그죠 바수밀다는 어느 나라에 살아요 험난국 험난국에 산다 험난국 묘장음성에 산다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자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윙컴에도 성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묘보 성당족행신이라 묘한 보배 참 캄캄한 밤에도 어둠 속에도 어둠에 묻히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저 높은 별 성당 새 속의 어둠이 무명의 물결이 번뇌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덮는다 해도 그 근본 무명의 탐진치 만의견이라 탐심내고 성질머리 못댔고 삿대면 속의 머리에다가 의심도 많고 한마디도 안 질려고 악착같이 고집스럽게 달게 들고 고려한 소갈딱지들을 있다 없다는 견해를 탁 틀어버리고 어둠에 묻히지 않는 별빛 아무리 진한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빛을 묻을 수 있겠어요 반딧불 같은 것도 못 묻는 거라 빛은 절대 어둠에 묻히지 않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족행심 같은 정신상태로 산다라면 묘보 성당이라 묘한 법에 찬란한 별빛 같고 까마락하게 이상과 꿈과 이상이 전혀 세속스럽지 않잖아요 꿈과 이상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먼 길까지 왔는데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도 상관없고 서로 서로가 연결해서 자기 자신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낙토 묘음이라 묘한 음성을 요토 묘음이라도 괜찮을 거고 절교 법문한다 법문을 아주 변설자제에서 즐겁게 즐겁게 해내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 시간에 강의 시간이 아이고 오늘 왜 이래 나를 짜치게 하노 내일 또 어디 할 일도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낙토 묘음 이게 참 귀하게 사는 방법이구나 족행신은 여기 와서는 신심이 이제 점점 물어 익어지죠 여기서 와서 제대로 견해가 이제 한 네 번째 단계에서 뭐 그렇게 꼭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진다고 하면은 다섯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일반적인 견해라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일반적인 이론으로 우리 어른 선생님이 이제 평하기로 이런 왕복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다 가져가신 이 왕복서 이 왕복서에 나오는 글이 오늘 여기 나눠드렸죠 그죠 이게 제갈공명의 출사표보다도 더 위대하다 세상에 아름다운 명문장이 진짜 많은데 출사표를 보고 신화된 사람은 막 울고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가 저렇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동파의 그 아름다운 적백부 도연명이 모든 세속을 던져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갔던 기거래사 그런 것은 여기에 비해서 반딧불하고 태양하고 비해하는다 그만큼 중요한 게 왕복서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명문장 하나 꼽으라면 왕복서가 인류 역사에서 꼽을 만한 글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모를까 싶어서 어떻게 글로 치고 칼라 물감 아깝게 내 칼라 복사기에 물감 이만큼 들어가면서 반짝반짝하게 해가 노랗게 요 또서 요 또서 대꾸로 해가지고 칸을 띄우고 그죠 그리고 또 노안을 걱정해서 글자도 금지막 이렇게 갖다 준 데도 나 읽기 싫어요 확 까짓드다 보고 싶다 내가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것도 저것도 나오는 얘기지만 너무 높아서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 보이고 뚫을수록 더 견고해 보이고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이 하원경을 다 보고 걸어놨죠 이 몸이 망구 듣기 사소라 이 몸이 망구 이 구 이 몸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묻힐 자리를 알았다라고 갈사 내 유기 속이라 내 정신을 다 바쳐서 내 정신이 한 점에 흐트러진데 없이 모든 내 정신을 못 와서 갈사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놈이 다 사유한다 유기 속이라 내 돌아갈 바의 곳이 하원경이라고 내 이 몸이 백골이 죽어도 하원경에 묻히고 내가 정신이 돌아가도 하원경에 묻힌다 해서 그 양반이 그 소초를 무려 90건 60건 해서 150건이나 쓰셨거든요 본문 80건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230건 아닙니까 청량국사 아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102세까지 사시고 그분이 남겨놓은 인류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익스페어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책은 괴테의 파우스트 파우스트가 전형적으로 부처님의 출가 그 동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파우스트 괴테가 39년 동안 썼다는 하원경 받는가 39분 쓰다 말 돼가지고 39년 동안 썼죠 파우스트 안 읽어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축색에 가까워요 시간이 멈춰라 나 이제 행복하느라 하는 거 그죠? 언제 인간이 행복하냐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가지고라도 그 행복을 얻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라도 청량국사도 그랬거든 내 모든 정신을 다 던져서 팔아가지고라도 지심규명 내가지고라도 돌아갈 곳이 어디다 하원경이 돼있거든 내 몸에 이게 한 점이라도 내 몸이 육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원경이다 그런 정신들이 천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천수백년을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이렇게 남기고 던져놓으면 저 밑에 우리 후대들 그죠? 서로 아직도 출가하지도 않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또 이어가는 거 어쨌든 이어가는 거 여기서 설명이 좀 모자라고 이런 거는 뒤에 후배들이 누군가는 또 태어나서 바로 잡아가고 바로 잡아가고 예? 그렇게 이제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은 남겨놓죠 잘나서 남기는 게 아니고 못나도 남겨야 되고 잘나도 남겨야 되고 그 다음 대목 봅시다 전단수강족행신가 우리가 친문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단 이마에 순시 전단이요 사자굴중에는 진성사자니라 참 신기한 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휘발유처럼 싹 까먹어버려요 전단숲 아래는 뽕나무도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전부 뭐가 된다? 전단나무 향이 베기고 사자굴중에는 쪽제비 여우도 전부 사자가 된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부처님이 제자가 돼 부처님이 되어버린다 부처님 전단수강이라 참 진한 한기로 그런 지혜강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을 쫙 해가지고 훈습시켜가지고 다 함께 젖어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전단수강 전단수강 이름 좋잖아요 이런 걸 써놨어요 연하 광명 조킹시인가 연꽃의 그런 찬란한 광명 이런 걸 막 백번 천번 읽으면 누구예요? 그 중에 에렌설 썼던 사람 누구죠? 도연맹이 에? 아니 주돈이 왜 도연맹이가 나오냐 도연맹은 국화를 좋아했고 그렇죠?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 매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주돈이의 에렌설 그것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이야 중에 그 에렌설 내 방에는 작은 그쪽에 가리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에렌설을 봐야지 에렌설을 정정정식이라 불만 부지려라 가지도 없고 넝쿨지지도 않고 에? 중통외직이라 연꽃이 가운데는 쭉 비었고 겉은 당당하게 곱게 서가 있고 정정정식이라 꼬꼬하게 서서 물결에 식기지만 절대 요염하지 않고 진흙탕을 밟고 섰지만 절대 물 뜰지도 않고 아 에렌설 참 좋은 저거죠 주돈이의 에렌설 에? 주돈이의 에렌설 연화 이런거 보면서 연화장 세개 보면서 그런 연꽃을 찬탄했던 명문장은 한 번씩 우리가 돌아보면 좋죠 그 다음에 미묘 강명 족행신이라 참 아름다운 법문처럼 미묘한 지혜 강명의 족행신과 적집 묘화 족행신이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뿍데기를 모으더라도 전부 검덩어리가 되는 것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인수처럼 점철 성금이라 왜냐면 적집 묘하라 마음이 정직하고 말이 정직하고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사람이 아주 맑기 때문에 모으는 적시 전부 전단수강처럼 좋은게 다 모여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누가 많은 족행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한량없는 급동안에 여래를 친근하여 따라다니며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인수 보살 남바완에 이제 개송을 한 개송만 실어놨죠 보인수 족행신의 잔탄이라 불석수행 무량급에 부처님께서 옛적에 오랜급을 수행하시어 고향일체 재열에 아까하고 똑같아요 일체 모든 예를께 공향을 올리시되 심항경열불피염이라 마음이 항상 경사스럽고 기쁨에 들떠서 한 번도 피곤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었다 애들도 숨바꼭질하고 놀다 보면 재미있으면 해점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집에 가서 누버자도 오줌 싸푼다 그렇죠 그렇게 힘들어도 피곤한 줄도 몰라 놀 때는 희문 심대 유 여해로다 그 기쁨의 방법이 기쁨의 방편이 희문이 심대하여 깊고 크는 것이 마치 저 바다와 같다 옛날에는 교통이 요즘처럼 발달이 안되었으니까 오대산에 사시던 스님이 탄자 탄호 스님께서 오대산에서 환경을 펼치해서 강서를 하시는데 오대산에 출구하셔가지고 계속 사시던 스님이 한 번도 강릉 너버로 해가지고 바다도 나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부산서 오신 스님들이 몇 번 계시니까 스님 오대산 거기 가면 저수지가 넓은 데가 있거든 호수 바다가 저거보다 좀 커요 바다하고 저수지 약간 넓은 거 좀 크냐고 물어본다 우리가 여기 힘은 심대 유해 이랄까 늘 식상하게 이런 걸 관문상 습관적으로 듣는 말이다 반냐바라밀 반냐바라밀 우리 흔히 반냐도태 반냐도태 반냐바라밀이라면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 반냐도태 다들 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한두분들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쌀일 도자 쌀일 도태식인다 하잖아요 우리가 왜 요즘은 발석이 잘 때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으니까 꼭 조리질을 하잖아요 조리질을 이렇게 하면 도태식이면 쌀은 다 끈져지고 쌀은 다 끈져지고 뒤에 뭐가 남아요 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남은 중도는 다 돌중이요 돌중은 도태된 사람들이라 도태된 사람들 쓸만한 양식거리는 앞에 다 끈져지고 뒤에 남아가지고 따라오지 않고 남는 중은 다 그렇게 해서 너무 촌란거리고 앞에 뛰어가면 키즈라면 앞에 뭐가 날아가요 쭉쨍이만 앞에 날아가요 너무 앞에 가거나 너무 뒤에 끄달래 댕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현대식 문물에 대해서 사부잡거리고 돌아다니든지 차 몰고 천지 만지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 하든지 이건 산란스러운 중도 쭉쨍이 같은 놈이고 뒤에도 환경 볼 때 적당하게 보고 공부할 때도 하고 앉을 때 안고 설 때 쓰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할 때 적당하게 안 하면 뭐가 돼요 돌중이에요 돌중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받냐 받냐 도태요 이것도 진공묘유처럼 절에 있는 말이에요 절에서 늘 쓰는 말이라 받냐 도태 뭘 왜 받냐 도태냐 마음을 받냐 못 받냐 견성을 했냐 못했냐 봤냐 못 봐서 봐라 건강 봤냐 봐라 밀경이다 족행시는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떠난 적이 없다 실제로 현실에서 허망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 삼업이죠 그죠 아까 뭐랬습니까 범행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그 삼업이라고 하는데 말은 뭘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소리 이걸 말이라고 하고 말하는 업은 뭐가 있어요 자애롭게 하기도 하고 꾸질함 하기도 하고 그게 말하는 업이죠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업은 어떤 게 있어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희로애락을 따라가던 업이 되잖아요 그죠 몸은 뭡니까 이렇게 몸띠가 있는 것인데 이 업은 착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안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행조자와 어묵 동정이 뭡니까 전부 다 몸에 업이고 말에 업이고 그렇죠 그게 여섯 가지가 전제조건으로 땡 이 여섯 가지는 뭐하려고 썼느냐 불법성 그죠 그게 중간에 매개체는 뭐다 개위대 범행품이 아주 짧습니다 범행품이 아주 짧으니까 출가수행자를 위해서 쓰는 품이 범행품이고 출가수행자하고 제가 속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쓰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정행품이라고 있어요 정행품 우리 흔히 화장실에 가서 손 씻을 때 용변 후에 탐진치 버려지기를 하는 거 나오는 얘기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온다 정행품에 나옵니다 굽은 길을 보면 곧은 일을 생각하고 높은 것을 올릴 때는 나도 높이 갈 것을 생각하고 내려막길을 생각할 때는 나는 저렇게 안 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속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출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남자를 볼 때는 어떻게 대하고 여자를 볼 때는 어떻게 대하고 아이를 볼 때는 노인을 볼 때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청정한 행을 갈 수 있는 얘기들을 잘 써놓은 것이 무슨 품이다 정행품이고 정행품 출가수행자의 국한에서 써놓은 품이 범행품이다 범행품 제일 마지막 말미 아까 뭐가 나오는데 했죠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니까 범행품 그게 안 나오던데요 이러면 60화 환경이 그렇게 나오고 80화 환경이 초발심시 적덕이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변성 정각이죠 적덕 정각이다 그 다음에 모든 얘기에 이론 행동의 양식의 마음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뭡니까 족행 신이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수염부감 미부절하소 인연을 따라서 이러지 않는 곳이 없다 지 가고 싶은데면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그건 아만 이상이 이하다 아니에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업으로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야 이제 귀한 곳에 태어나는 생기주라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여 적절한 강도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곡조에 맞춰야 돼요 초발심 작용문에는 요대문을 그 족행 신은 어떻게 해놨어요 부도 운곡 부조하며 엄칠수록 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나는 엄친 데는 포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근본 주체 신중 중에서 네 번째 누구죠 도량신이다 다섯 번째 선하는데 왜 네 번째를 하냐면 앞에 신중 말고 누가 있었어요 보살들이 있었어요 그죠 보자 돌림 보살 동명보살 해월강 대명보살 또 이명보살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엔트리 남바1이에요 그 다음에 남바2 남바3 남바5까지 이렇게 왔어요 도량신 구족방편주라 그러니까 못 듣게 사는 사람들은 편법을 이용하고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눈빛에서 표가 나버려 눈빛에서 눈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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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 왜 저기 고향미 많이 먹고 우리가 시집밥 많이 먹고 수행 안 하면 저 다음 생에 고향까지 생기된다 하잖아요 눈처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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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편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자애로워요 자애로워 어지러워 조금 사슴 눈빛 같은 거라 제 눈빛이 그렇잖아요 개슴살 편법을 하는 사람은 눈빛이 표독스럽다니까 이런다니까 눈빛이 아주 표독스러워 눈빛의 흐름만 보면 자기 업식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가 이후의 수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출가 이후만 따져 출가한 사람이 이런데 태어날 때 태생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 업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들이 기록해놓을 때 꼭 옛날부터 기록해놓은 게 부처님도 그래요 누구 집에 누구로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기록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 잠깐 해가지고 딱 입 먹고 되었다 끝났다 하니 천만에 안 그래요 그래 태생이 악하게 태어나고 못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절에 와서 수행을 갑절 더 해야 되고 안 걸린 말아가지 또 태생이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와서 또 정질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이 일생을 결정하는 데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어록에는 그 사람의 생애를 적잖아요 행장에 반드시 기록을 해요 누구 집에 누구 아들로 누구 해서 뭐 벼슬 자랑까지 다 적어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행적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살아 생전에 다 적어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적어놓는 거는 전부 꿈이 말이고 거의 거짓말이라 살아 생전에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이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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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 되게 아프다 골골하다 돌아가셨거든 자탈하시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자탈하면 무슨 자탈 누워 앉아 있을 힘도 없고 그냥 그래가 상자가 있다가 있는 대로 서지 의사님이 아프다 골골골하다 가셨잖아 뭘 그래 수행했다고 써나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몸이 안 따라갔다 이렇게 서면 되지 뭐 대도 안 한 게 거짓말만 해가지고 곰곰 행령 해먹는데 부종 수교하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예? 그렇게 못 깨달은 선생님은 어디로 가요? 부도탑으로 가고 깨달은 선생님들은 다 사리탑으로 가고 사리 분별이 있어요 자 어쨌든지 다른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구족했다고 하는 것은 갑옷을 입고 방편이 구족된 사람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산란하거나 아까 얘기하는 거 뭐죠? 문드러지거나 이런 게 없다 풀풀 날리거나 뒤에 뭐 께어름 터지거나 해퇴하거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방편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다니까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새끼 하나 가지고도 오만 걸 다 만드는데 끈 하나만 있어도 예?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이런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불뚝 켜고 다리미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냉장고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시원하겠네 너무 고마운 간센보살이 세상에 너무 많아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도량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직건강신에서 번뇌를 부수고 그 다음에 예? 아니 저거 누구예요 그 직건강신중신에서 충분한 무량한 창고의 능력함을 그렇게 갖추고 그 다음에 족행신에서 아름다운 행을 보이고 하니까 충분히 뿌리도 깨끗하고 줄기도 깨끗하고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통해가지고 꽃과 잎사귀와 열매가 찬란한 그런 족행신이 갖춰지니까 그것이 한편의 아름다운 뭐가 되어 있어요 도량신이 형성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정장음당 도량신이라 청정한 것으로 장음을 해야 된다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여안강 때꾸정무 있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업식에 때꾸정무를 빼버리고 물을 뿌려서 먼지나는 것을 제압하고 마음의 도량을 가까이 된다 그 다음에 수미보강 조그마한 조목대기 맡은 보배가 강명을 빛을 하더라도 대단한데 수미산 산덩어리 맡은 보배 덩어리가 강명을 빛한다면 그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어요 마음의 지혜의 강명이 그냥 툭 터지가 대지혜의 강명이 있는 사람이 도량신 아니겠어요 내음 당상이라 내음 내음 우레가 울면 우레가 자라고 자라고 우레가 자라고 자라면 그 우레는 소낙비가 돼가지고 만물을 키워내는 방편이 있어서 비가 돼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온갖 곡식을 다 키워내거든 저 높은 데서부터 아득한 데서부터 널리 만중생을 무량무변하게 구하니까 내음 당상이다 조그마한 모기소리만큼 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흔히 내음 당상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사자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자후를 여래 명오폰 보면 여래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사자후라 이렇게 여래의 이름을 또 뭐라 하느냐 원만월이다 여래의 이름을 또 뭐라 하느냐 고타마라 한다 고타마 시다르타 또 여래의 또 여래를 뭐라 하느냐 제7선이라고 한다 인도의 바라문의 일곱 번째 신을 스카모니라 하잖아요 그죠 제7선이라고 한다 또 여래의 명우가 또 무엇이냐 스카모니라고 한다 또 여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비로자나라고 한다 그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우화 묘한 도랑신가 우화 꽃비를 내린다 꽃을 비 내리는 묘한 묘한이니까 모든 인연을 깨뚫어서 살피고 꽃비를 내리면 꽃비를 볼 수 있는 경지가 하원경에서는 정심지 견도분 십지 초지 한의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도랑신에서 구족 방편지에서 그 얘기까지 해놨네요 왜 우리 우리 우하루라고 해놓잖아요 우하루에 그 사천항문 들어갈 때 그죠 그것도 전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하원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사천항도 전부 하원경이고 그 다음에 하영 강개라 그 참 화려하고 꽃과 같은 그 영락 조롱조롱 장은거리 그리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상투 도랑신가 또 우보장음 보배를 비내래서 아까는 꽃을 비내리지만요 또 보배를 비내래서 그러니까 왕복서만 읽으면 뭐가 생겨진다 보배가 생겨져요 생겨져 확실해요 그게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한 열 번 이상 딱 생겨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믿음이 갖춰진 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용맹 향안이라 용맹하다는 말은 뭡니까 따라 붙는 말이 용맹 정진 앞에 생기주가 정진이 완전히 물어 녹아버리는 거죠 정진이 정진이 물어 녹아니까 용맹하다는 말은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내가 힘이 있어도 우쭐대는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쪼그라드는 법도 없다 이대로가 넉넉한데 당당한 당랑 거철이라 사마귀가 당당하게 수리 앞에서 시간 없다 한꺼번에 덤벼라 일당 백이라고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용맹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매년 뽑는다고 나불 초순이 되면 뭐합니까 용맹 정진이라 용맹정진 눈길이 위에는 묘안이라 했다가 세상에 인연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묘안이라 했다 이건 또 뭐랬습니까 세상을 참 아름답게 바라본다고 향안이라고 했다가 야 그럴 꿈에 놔도 이만큼 꿈에 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할까 싶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향안이라고까지 해놨는데 향안 법안 우리 천안 뭐 이런 거 육안 불안 이런 거 봤는데 향안까지도 향안 묘안 향안 묘안 향안 안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하는 게 뭐죠 지혜 지혜 여기 사실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10주의 부분들이 전부 지혜를 상징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건강 체온 참 검덩거리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찬란한 구름 구름은 뭡니까 떼악배철 가려주고 또 비를 내려서 위에서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 가진 상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강과 같은 이 자비로움을 온 세상 사람들하고 나눠 가졌을 때 우리 이름이 건강체온 도량신 이라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 이런 것도 읽고 눈물이 안 난다면 인간이 아니래 축석에 가깝다 그 다음에 연하광명 도량신 연하광명 왜 이래 많이 나오노 너무 좋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천수경 같은 거는 너무 좋으니까 맨날 하는 거 그렇죠 반야신경은 더 좋으니까 맨날 더 만날 하는 거 예불 끝나고 제일 좋은 경제는 반야신경이겠죠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물 먹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게 천수경 반야신경이겠죠 반야신경은 마음의 본체를 핵심을 딱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진연문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천수경은 그야말로 작은 하원경이고 천수경 나오는 얘기가 거의 하원경과 싹 뽑아놨거든요 요게 저게 잡아가지고 우리 만만하게 보는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 강의하면 우리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것도 선돌이도 얼마나 많아요 참선 때 특히 그 원효수님 깨쳤다는 대목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해 이찬사참 다 끝나버리면 천수경이 해놓은 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냥 우리는 건난지능을 해서 그렇지 사람이 거기서 자기 참회하고 반성하고 원력을 세우고 해양하고 이런 걸 다 써놨잖아요 서원도 하고 사홍서원 같은 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법학형 얘기를 다 뽑아놨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성 중생을 이 중생을 다 누가 제도해야죠 내가 기필고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성 법문 서원아 내인데 있는 이 무량한 법문을 내가 나를 다 배우고야 말겠습니다 자성불도 서원성 내의 귀한 내의 부처님의 몸덩이를 도를 내가 나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무시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맨날 그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리 아셨던 거야 이것들은 하환경 80건 졸업하면 아무도 할 놈이 없다 줄여가지고 하환경 아이라 하고 뭐라고 천수경 하고 적당하게 우리 봉하선이 시식문 배워보니까 전부 하환경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사사 꼬셔가지고 시식 같은 것도 다 써놓거든요 건강 시식은 없어도 하환경은 있거든 간험 시식도 자세히 보면 전부 뭐예요 하환경이고 저기 산보 통증도 전부 하환경이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 본사는 어디예요 전부 다 기원정사예요 우리 본사는 기원정사라니까 기원정사 기원정사 하환경이 입법개법 근문법회 나오잖아요 근문법회 기원정사 우리 본사예요 해인사도 본사가 기원정사예요 통도사도 본사가 기원정사고 우리 전부 기원정사 우리 시와 본사예요 기원정사가 나오는 데가 어디죠 금강경 또 이렇게 알게 하면 안 되고 기원정사가 하환경 예? 금강경만 봐서 그래 더 큰 걸 봐버려야 되는데 묘강 조요 도량신이었습니다 묘한 광명 묘한 광명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보노 어떻게 이렇게 듣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노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전부 삐치 아니고 뭐겠어요 삐치지 시, 청명, 영역 아까 말했죠 약야 해득 알 것 같으면 뭘 얻는다 돈정 법신 그래서 뭘 해요 영멸 기허 흙이 지는 것을 허망하고 배고픈 것을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모나로 들으면 어떻게 한다 장버까지 부차향단 수하묘공 정오 무생 그래도 모나로 들었을 것 같으면 얘 와서 범문 한자락 연불소리 듣고 한술 뜨고 난 뒤에 정오 깨달아봐라 뭐를 본래 없다는 무생 정오 무생을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도랑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원력을 성취하여 공양을 널리 일으켰습니다 한결같이 부처님을 만나서 뭘 했습니까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실을 뿌리지 않고는 결과물이 있을 수가 없다 공양, 보시하고 이런 것은 모든 수행에 제일 그러니까 하원경이 이렇게 나오죠 쉽지품에 보시를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뭘 하는 것과 같다 틀을 닦는 것과 같다 지게하고 인욕 바람일은 집을 지어놓고 담장을 둘러치는 것과 같다 예? 보시, 지게, 인욕 자 그렇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선행, 수행, 과제다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뭘 먼저 해야 돼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남에게 따뜻한 말과 포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고 그리고 고요한 곳 번다하지 않는 자리를 챙겨서 그것이 내 몸으로 내 정신으로 습수되도록 고요히 앉는 거죠 도량신의 구족방편주 얘기하자면 선정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장엄당 도량신의 찬탄이란 남바원이죠 아념 아념 열애 왕석시에 내가 생각한데 열애께서 왕석시에 지난 날에 어무량급 소수행하니 한량없는 것 동안 수행하신 바를 생각하니 재불 모든 부처님께서 출흥 출흥 세상에 나오신 것은 재불 출흥하실 때마다 함공양이라 함은 무슨 함자라 했어요? 모두? 함자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렸다 고핵 그러므로 핵 얻었다 뭘 흥과 같은 대공덕을 얻었다 앞에는 바다와 같은 대공덕 여기는 또 흥과 같은 대공덕 도량신은 무량한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도량을 청정히 장엄한다 도량신은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수행자의 처소를 고요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꾸미는 존재이다 번뇌 망상을 털고 성신껏 번뇌 망상을 턴다는 게 바로 도량이죠 성신껏 자비와 지혜를 내는 것이 도량이죠 양심을 따르는 존재가 단정하게 살만한 곳이 도량이며 그 존재를 돕는 일을 도량신 이라고 한다 바깥을 견주어서 내 안에 도량신을 잘 모시라 이 말이죠 도량신을 도량신을